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파트,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하면 어떤 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죠 저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상태, 제가 화가 난 상태 그리고 저는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라는 어떤 상태를 말해 줄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일반 동사, 어떤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이 하나의 일반 동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난다, get up, 뭔가 동작의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것도 이렇게 뭔가 치열하게 공부한다는 느낌 들지 않나요? 이렇게 하루 일과를 일반 동사를 사용해서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이 두 개를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만들지 못할 그럴 문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유자재로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비동사를 사용하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study를 사용해서 I study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제라고 하면 어?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현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이 쭉 일어나는 그런 일에 사용하고요 현재 진행형은 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I take a shower everyday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늘상 샤워를 하는 거 뭐 습관적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everyday까지 추가시켜서 매일매일 평소에 늘 그래 라는 사실을 말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샤워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늘 그렇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은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거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살짝 바꿔서 I'm studying English 라고 하면 나는 지금 영어 공부 중이야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가 전화 와서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부르면 어? I'm drinking coffee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전체적인 그림만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쌓고 두 번 쌓고 쌓은 것들을 문장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주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또 질문이 두 개입니다 What do you do? 와 What are you doing? 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는 현재 시제 원래 모양 그대로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진행형이라서 B 플러스 I인지 doing이라고 하고 있죠 What do you do? 는 현재 시제니까 늘상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하는 게 뭐야? 이게 뭐죠? 네 직업이 뭔지 우리가 제일 많이 평소에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묻는 질문으로 사용되고요 What are you doing?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현재 시제와 현재 진행형은 아 이 정도 느낌 차이가 있구나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깊숙하게 엄청 문법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 느낌을 생각한 상태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저랑 오늘 같이 해볼 거는요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 나는 뭐뭐를 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자 요거는 형태부터 알려드릴게요 형태는요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모양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동사가 study라면 I study 뭐 studied나 studying이나 이렇게 모양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단 조금 주의하면 좋을 점들이 있는데요 주어가 3인칭 단수 뭐 나나 너 말고요 그녀, 그, 철수, 영이, 그것 이런 게 주어가 등장한다면 모양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요 네 요럴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동사를 할 때도 희나 시나 it은 네 I am이 아니고 he is라고 바뀌었죠 요 S와 조금 더 친근한 게 네 이 3인칭 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일단 원래 모양 그대로 사용해 주신 다음에요 아 3인칭 어 요거 희네 3인칭 단수지 이렇게 발견할 거 고치고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I study, he studies 요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I live in Seoul 저는 서울에 삽니다 모양 그대로 활용했는데요 여기 두 번째 She works hard 이거 할 때는요 work가 아니고 S를 붙여줬죠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he likes music도 마찬가지 he가 주어로 등장했기 때문에 뒤에 동사 모양에 S를 덧붙여 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막 못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아마 진짜 수십 번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당당하게 문장을 만들면서 많이 실수해 보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빈도 부사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빈도 부사라는 용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 밑에 있는 표현들 항상은 always 자주는 often 그리고 보통은 usually 가끔은 sometimes 마지막으로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부정은 never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구체적인 퍼센테이션 따지면요 항상 always 이거나 90% 정도 often은 80% usually 는 7, 80% 정도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한국어 느낌과 비슷하니까 이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사용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I take a nap 저는 낮잠을 잡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다 인데요 이거 모양 그대로 우리가 take 에다가 뭐 따로 건들지 않았죠 그럼 현재 시제 나는 평소에 낮잠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평소에 하는 것도 매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I sometimes take a nap 가끔 늘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가끔 낮잠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나 보다 한 세네 번 정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 만드시면서 약간 양념을 추가한다는 느낌으로 하나씩 가져와서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하다 보면 조금 나는 아주 짠 맛을 내고 싶었는데 조금밖에 안 짜네 이렇게 실수를 반복해 가면서 이것도 익혀 주시는 거죠 전부 다 이론으로는 그냥 한번 쓱 가져와 주시고요 말할 때 많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부터가 가장 중요한 파트죠 앞에 있는 이론은 이렇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짝 배워 본 거고요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I teach English 언제나 문장은 주어, 동사가 가장 먼저 나오면 되는데요 주어는 나, 내가 하는 거니까 I가 나오고요 동사 차례죠 가르친다 teach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동사들은 우리 책에 있는 거 이 정도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물론 뭐 몇백 개나 되는 동사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실생활에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만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 주세요 나는 가르쳐요 나는 가르쳐요 I teach 뭘 가르치죠? English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추가 느낌 가르친다고 했으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먹는다고 했으면 무엇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는 가르칩니다 I teach 뭐를 가르치죠? English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Hey, what do you do? 너 평소에 뭐해? 너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I teach English 이런 식으로 직업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I'm a teacher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평소에 하는 건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은 다른 직업이 있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다음 문장은 저는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더라도 평소에 그냥 늘 일찍 일어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영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I get up only I 저는요 Get up 일어납니다 이렇게 뒤에 붙는 것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I get up 여기까지는 한 번에 나오셔야 됩니다 I get up I teach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추가 느낌은 일찍 일어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찍이라는 느낌의 only 붙여주시면 됩니다 I get up only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어 저 사람은 평소에 좀 일찍 일어나는구나 아침형 인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장 만들어갈 건데요 제가 말하는 문장들 여러분이 함께 연습할 문장들은 늘 그런 거 뭐 습관이나 내가 평소에 늘 하거나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저는 개를 키웁니다 저는 원래 개를 키워요 네 뭐 지금 이 순간만 키우는 게 아니라 원래 키웁니다 라고 한다면 영어로 I have a dog 물론 raise 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have a dog 이거든요 뭐 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어민들이 이거를 개를 기르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보통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집에서 기르는 느낌이죠 I have a dog 한 번 더요 I have a dog 이렇게 한 번에 쭉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들은 한 호흡에 I have a dog 절대 I have a dog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이게 연습을 우리가 한 호흡에 가는 걸로 가면 나중에 그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문장 길게 만들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녀는 서울에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는 곳 얘기할 때 내가 평소에 늘 사는 곳이죠 이것도 현재 시절에 사용해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she lives in Seoul 네 여기서는 주어가 I가 아니라 she가 나왔죠 네 she나 he나 it은 우리가 3인칭 단수 이런 것들은 s를 붙이는구나 뭐 3인칭 단수라는 용어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그냥 she가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동사 s를 붙여준다 요게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she lives 어디에 살죠 in Seoul 네 보통 이제 어떤 도시나 나라 같은 큰 단위는 in을 사용해서 말해주는데요 요건 나중에 전치사 파트 나올 때 한 번 더 복습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in Seoul 해라 in Seoul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she lives in Seoul 만약 여러분이 어디 사는지 말한다면 I live in 제임스 워스 하트 좋습니다 주어는 james 그리고 일합니다 워스 이 제임스나 철수 같은 사람이름 또 사람 3인칭 단수로 보일 수 있으니까 s 붙여줘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형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여러 개가 있는 복수 형태는 자연스럽게 s를 안 붙인다 라는 거 이렇게 쭉 가져가시면 돼요 cat hate water 고양이들은 물을 싫어합니다 보통 고양이 길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목욕시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얘네들 원래 막 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늘 그런 것들은 현재 지제 cat hate water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버스로 출근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뭐 하루는 버스 출근했다가 하루는 걸어갔다가 하루는 차 타고 갔다가 이렇게 막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늘 언제나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겁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다른 걸 타고 출근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늘 그렇다는 느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they go to work by bus 자 go는 가다인데요 이거 덩어리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go to work 여기 책에 덩어리 표현 강의도 있는데요 책에 있는 덩어리 표현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거든요 요것도 같이 외워 주시면 좋아요 they go to work 그들은 일하러 갑니다 그냥 가다가 아니라 일하러 가다 라는 느낌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교통수단 보통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같은 것들은 by를 사용해서 말해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버스 타고 라고 했으니까 by bus 뭐뭐를 타고 간다는 느낌을 그냥 버스가 아니고 끝에 by bus 이렇게 외워 주셔도 좋습니다 they go to work by bus 한번 더 해볼게요 they go to work by bus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니는 매일 tv를 봐요 라는 문장이 있죠 제니는 뭐 매일같이 tv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tv를 봐요가 아니라 보긴 보는데 매일매일 본다는 추가 정보까지 더해졌네요 이렇게 늘상 하는 것도 매일 하는지 일주일에 한번 하는지 아니면 늘 항상 그렇게 하는지 가끔씩 하는 건지 요런 느낌을 하나씩 더했다가 뺐다가 하면서 문장을 다채롭게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제니 watches tv everyday 보다는 watch 그런데 제니가 등장했으니까 자연스럽게 watches 여기서는 yes가 붙었는데요 네 형태에 따라서 그냥 s가 붙는 게 있고요 es가 붙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뭐 표로 쫙 정리해서 외워도 괜찮지만 언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의 형태를 그냥 제니 watches tv 이 문장을 여러 번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듣고 말할 때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막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학창 시절에 그렇게 해왔지만 말할 때 전혀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익혀 주셔야 돼요 제니 watches tv 그리고 여기서 끝내야 되지만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런다는 정보까지 더해졌죠 다시 해볼까요 제니 watches tv 에브리데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해를 가져와서 해가 뜹니다 동쪽에서 요거는 뭐 불변의 진리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속답이나 불변의 진리 같은 것들도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늘상 그런 거잖아요 뭐 물은 섭씨 100도에서 끓습니다 해는 뭐 동쪽에서 뜹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불변의 진리는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이거를 그냥 공부하듯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시제는 늘상 그런 거구나 평소에 늘 그런 거야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이렇게 기본 느낌을 알고 있으면 속담 이것도 현재 시제가 제일 어울리네 이렇게 해는 동쪽에서 떠요 이것도 현재 시제가 어울리네 라고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 느낌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로 본다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도 주어동사 네 여기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해 뭐 태양 이런 것들도 주어로 쓰일 수 있으니까 너무 사람만 주어로 쓴다라니 고정관념 네 이런 건 버리시고요 네 다양한 주어들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The sun rises 주어동사 바로 나왔죠 해는 뜹니다 In the east 동쪽에서 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단어 단어가 아니고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렇게 덩어리별로 얘기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제 딸이 빨래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빨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딸 담당이 빨래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시제 사용하면 우리 딸이 원래 빨래해요 빨래 누가 하냐고요? 얘가 합니다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my daughter does the laundry do the laundry 이거는 빨래를 하다 인데요 나중에 덩어리 표현 또 나올 겁니다 계속 복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딸은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나오면 좋겠죠 My daughter does the laundry 그래서 어떤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할 때도 현재 시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꼭 어렵게 담당한다는 말을 쓰지 않아도 기본 느낌으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시제와 단어 표현으로 모든 사항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더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아들이 담당하는 일도 말해줘야겠죠 제 아들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이것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my son takes out the trash take out the trash 하면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는 겁니다 take는 무언가를 가져가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out은 바깥으로죠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아들 뭐하고 있냐고 어 지금 쓰레기 버리고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는 현재 진행형의 역할입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 아들 담당은 쓰레기 버리는 거야 my son takes out the trash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머릿속에 계속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를 매우 잘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제가 뭐 이 순간만 잘하고 내일부터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영어 잘해요 저는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speak English very well 네 그래서 해외에서 오래 사시거나 영어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표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I speak English 저 영어 할 줄 알아요 very well 아주 잘입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은 very well 빼고요 그냥 I speak English 저 영어 해요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조동사 파티에 CAN을 배울 건데요 네 CAN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죠 I can speak English CAN은 할 수 있다 저는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거 없이 그냥 I speak English 하면 저 영어 해요 저는 원래 영어 해요 평소에 늘 이런 느낌이라서 두 개 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해외에서 20년 살다 한국에 가서 이제 생활한지 됐다 그러면 I speak English very well 그리고 여러분이 이 30강 끝내고 나서는 영어 못해요 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조금 더듬더듬 거리고 완벽하게 100%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러시어나 아랍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영어 여러분 할 줄 아는 겁니다 I speak English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외국 나가시면 영어가 진짜 소중하고 내가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 조금 할 줄 안다는 거에 되게 기쁘게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 주시고요 이 표현 꼭 사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 건데요 그녀는 항상 일찍 자러 갑니다 요 주어가 그녀가 됐으니까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참고로 고는 조금 불규칙적으로 S가 아니고 ES를 붙여서 G-O-E-S GOES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방금 나왔던 표현들은요 기초영어 30일 특강 책에 있어서 이 책을 함께 구입하셔서 공부하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조금 크게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보기도 편하고 또 글씨 쓰기도 편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적어보는 것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게 입과 몸이 아니라 손까지 같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2배 3배로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예요 퀴즈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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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